대한민국 최초의 킴벌라이트 블랙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이것이 이렇게 앞에 있는 통반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정말 이쁘죠? 대한민국 최초의 통반지를 이렇게 커팅한 것입니다. 제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혹시 이렇게 자고 다니면 어? 저게 대한민국 킴벌라이트 블랙 다이아몬드 반지이거나 그걸 모방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을 약 한 1kg 정도를 떼어냈는데요. 자 떼어내면서 흥미로운 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거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도가 더 단단해지면서 동시에 까만색 부분부터 허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징조죠. 즉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굵은 입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 전체의 분포가 현재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40kg 전체가 다이아몬드 아니냐 다이아몬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저의 주장이고 앞으로 이제 그 점을 증명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최초의 캠블라이트 블랙 다이아몬드인데요. 자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탈이 많이 나오는 것은 보면 그냥 대한민국 최초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좀 바꾸고 싶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다 다이아몬드 입자들입니다. 허연 것들이 이렇게 굵은 것들이 나오죠. 요런 거 그죠? 자 한번 바르고 자 이 점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각도에 따라 빛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곳에 여기 이런 것도 보이죠? 이게 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여기도 다 각도 다 다이아몬드 입자들이에요. 허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와 이게 다이아몬드 맥이죠. 자 여기 허연 거 갈린 게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갈수록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퍼센트를 따지 보면 50%가 넘습니다. 이건 70%가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보석상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개념이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러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가 어떤 그 희귀성과 관련해서 보석이 아닌 걸 할 때 좀 등급에서 제외될 때 러프 다이아몬드로 하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 생성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암석이기 때문에 이걸 포항라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작은 것부터 큰 굵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으로 갈수록 아직 전체를 다 깨지 않았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그리고 또 앞으로 발견될 포항라이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림없이 크리스탈로 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손톱보다 더 굵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그 점을 이제 찾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제가 발견한 암석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야 진짜 이거 보면 이게 다 지금 반짝이는 게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걸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냥 다이아몬드 캠블라이터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포항에 다만 이제 블랙 색상이 이 이런 쪽은 이제 블랙 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캠블라이트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색상은 블랙이 많으니까 완전 블랙도 아닌데 이걸 갈면 블랙이 짙어집니다. 신기하죠. 철하고 니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걸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 허연 것들이 다 다이아몬드 입자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인상 싶습니다. 이걸 보면 갈수록 그러니까 속으로 갈수록 입자들이 더 퍼센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클살이 놓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그죠? 압력에 의해서 분명히 드물이가 안쪽에서는 크리스탈이고 바깥으로 올수록 탄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보면 다이아몬드가 엄청납니다. 지금 아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킴벌라이트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돌멩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참 이걸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뜻깊고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겠죠. 더욱더 좋은 일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그죠? 이게 SIO2하고 차이가 뭐냐면 SIO2는 이렇게 딱 긁으면 나갑니다. 이렇게 긁으면 나가요. 근데 얘는 안 나가요. 보세요. 신기하죠? 자 또 해볼까요? 자 됐다. 긁었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이게 손톱이 나갑니다. 여기 엄청납니다. 여기 다 갈수록 더 그러니까 경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영계에도 경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상 포항 쓰리프린트 카페 앵두금 승분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